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냠 쏘지 거의 Slat 너린 레알 참들 찰들 뜨거운 여태 씻는 김치 닭고기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오늘의 한 Inspire 이거 왜 이렇게 같은거에요? 지금 우리가 아까 먹은 게 아니라 오늘의 주제에 따라서 찐이도 먹었지만 오늘의 주제는 오늘의 주제는 오늘의 주제는 어색한게 오픈한거 오늘의 주제는 오늘의 주제에 오늘의 주제는 오늘의 주제는 그래서 소금에 담아 했으니 제가 찢어져서 치즈가 아니었는데도 치즈가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치즈가 아파들하고 치즈가 많이 찝니다 치즈가 엄청 찝니다 치즈가 많이 찝니다 치즈가 너무 맛있다 치즈가 많이 찝니다 붕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